이번에는 phpMyAdmin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테이블을 생성하고 또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그것도 열람하는 것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쭉 해보죠. 우선 여기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거니까요. 여기 Databases라고 적혀있는 걸 클릭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Create New Database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무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콜레이저는 저는 utf-base을 쓰니까 general-ci라고 하는 걸 선택할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시면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면 다른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reate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됐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비라고 하는 항목이 이 리스트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이것을 여기 우리 자주 보는 도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MySQL Monitor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우리 수업 안에 있죠. 그 중에서 Create Database Music, Character Set 이렇게 지정한 이 명령이 있잖아요. 이 명령을 이 MySQL Monitor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렇게 해서 무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이 무비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화면의 맥락이 이 무비로 바뀌면서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여기서 만약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스위칭하고 싶으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테이블은 여기 보시면 Create Table on Database Movie라고 적혀있죠. 이제 무비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Favorite Underbar Movie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몇 개의 컬럼을 사용할 건지를 적는 건데요. 저는 세 개라고 적을게요 일단은. 그리고 Go 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Create Table이라는 화면이고요. 여기에 테이블의 이름은 Favorite Underbar Movie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컬럼, 타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우선 아이디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타이틀, 영화의 제목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감독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럼에는 밑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각의 컬럼들, 데이터들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숫자라고 정의를 하셔야 되고 문자는 이건 문자다. 그리고 시간은 이건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int는 integer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이거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저는 int 값을 쓸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수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phpMyAdmi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가와 phpMyAdmin은 이런 식으로 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타입은 int라고 하고요. length는 이거는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default 값은 지정하지 않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하고 autoincrement는 체크를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값이 추가가 될 때 특별히 이 id 값을 언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코멘트는 이 컬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타이틀이에요. 이거는 영화의 제목이 들어가는 컬럼인데요. 여기다가 바차 라고 합니다. 바차는 문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가변되는 문자라고 하는 건데 그냥 저는 255라고 적겠습니다. 뭐 255는 너무 큰 값이긴 한데 그냥 저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default 값은 만약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특별히 타이틀 테이블을 타이틀 컬럼을 언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을 지정하는 건데 저는 default 값이 없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지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디렉터도 바차인데 뭐 사람 이름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겠죠? 그러면 한 50 정도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 없고요. 스토리지 엔진은 저는 InnoDB를 쓰겠습니다. 자, 이 MySQL에서 스토리지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개념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냥 기본 값으로 여러분들이 InnoDB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옛날에는 MyRs 한번 많이 썼는데요. 자, 그리고 Save를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요거를 테이블을 설계하다가 컬럼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Add 옆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고서 더 필요한 컬럼의 숫자를 입력하고 Go를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저는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Save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럭처 밑에 Favorite Under와 Move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겁니다. 방금 제가 테이블을 생성한 거예요. Favorite Under와 Move이 자, 그러면 뭘 했냐면 아까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테이블을 생성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수업 중에 MySQL 모니터 수업으로 치자면 자, 테이블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요렇게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이 명령어를 요렇게 작성해서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클릭클릭으로 다 가능한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었죠. 요게 이제 mysphp, myadmin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이 테이블을 생성하고 추가하고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까지 생성을 했으니까 이번에 뭘 해야 되나요? 이번에는 테이블 안에다가 진짜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일을 해봐야겠죠? 데이터를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음... 한번 제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무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의 리스트가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물론 여기도 표시가 되죠. 요거를 클릭하면 그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메뉴 중에 인서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인서트는 추가한다는 뜻이죠. 자, 데이터를 여러분이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기 아이디라고 하는 값은 저는 영화 1번, 영화 2번, 영화 3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화마다 고유한 값을 주기 위해서 아이디라는 값을 추가한 거거든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테이블을 설계할 때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값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거를 체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무런 값도 주지 않으면 숫자 1부터 자동으로 숫자가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예, 그리고 타이틀 부분은 자, 여기다가 제가 타이틀에 값을 입력하는데 뭐로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매트릭스 요건가요? 매트릭스라고 입력하고요. 원래 형제였는데 남매가 됐죠? 자, 그리고 고 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원 로 인서틋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한 개의 로, 로는 행위죠. 한 개의 행을 추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방금 이 phpMyAdmin을 이용해서 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행위가 시스템적으로는 이런 명령을 실행한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그 명령이 이렇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가 잘 추가되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브라우즈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이 탭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테이블 즉, 왼쪽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테이블에 강조되는데요. 그 테이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브라우즈라고 하는 탭입니다. 자,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숫자 1번 아이디는 아이디 값은 1이 됐고 타이틀은 매트릭스고 디렉터는 워쇼스키가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추가한 겁니다. 그럼 테이블을 한번 또 추가해볼까요? 자, 다시 인서트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또 숫자를 제가 지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타이틀로는 이번에는 공각기동대 그리고 디렉터는 오시 마모르 그리고 고 버튼을 눌러도 되고 만약에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바로 고하지 마시고 밑에다가 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봤고요. 감독은 피터 위어 감독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로, 두 개의 행을 제가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명령이 실행이 되고요. 그 명령은 이런 명령을 당신이 실행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추가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공각기동대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PHP MyAdmin 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잘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특히나 웹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팀이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입장이고 사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개발자들이랑 협의해서 이런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게 되면 여러분이 쿼리를 직접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직접 가져와서 리포팅을 만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정보들을 열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가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데이터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명령 중에는 인서트나 크리에이트나 델리트 같은 것들은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지만 데이터를 열람하는 것, 즉 셀렉트 같은 것들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명령이거든요. 그런 명령들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개발팀에서 직접 이 SQL 쿼리 여기 있는 이런 명령들 있죠? 이런 명령을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이 그거를 어딘가에 저장해놨다가 키핑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실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이 phpMyAdmi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phpMyAdmin은 굉장히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알려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phpMyAdmin 특집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짚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요청해 볼게요. 그리고